안녕하십니까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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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베링구어 인형 집 세트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도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오늘은 베링구어 달리기 시합 날인데요 그럼 지금도 시작해볼까요 열심히 달려주세요 심판 아저씨는 빠질테니까 너네들 혼자 달리기 시합을 하도록 안녕 나는 베링이라고 해 안녕 난 구라고 해 안녕 나는 오라고 해 우리는 베링구어 우리 그러면 달리기를 시작해볼까 너 달리기 잘해 응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달리기 시합 해볼까 내가 제일 빠른 자전거를 갖고 있지 그럼 내가 얼른 달리기 시합을 열심히 시작해볼까 내가 1등 할거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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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달렸더니 찝찝해 어? 여긴 목욕탕이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욕조네 난 목욕좀 하고 달려볼까 난 목욕좀 하고 달려볼까 싫어요 저는 목욕이 좋아요 어? 이러다 그러면 지는데 이기고 지는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목욕이 좋아요 아우 안되는데 어이 깨우내라 안되겠다 다음 상수를 보러가야겠어 어이 깨우내라 아우 내가 너무 이기고 있나봐 아우 내가 근데 어젯밤에 너무 찢찌를 많이 먹어가지고 졸려 응 자야지 야아 야야 아우 졸려 응 요렇게 누워 누워 어 어 어 어 선수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우 그럼 무슨 시간인데요 저 어젯밤에 찢찝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졸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선수 아우 그치만 좀 더 닦고 싶어요 저 자게 해주세요 어 안되겠군 우리 마지막 선수를 만나보러 가야겠어 아 나나나 어젯밤에 밥을 못먹어가지고 너무 고파 어 얼른 밥을 먹어야지 아우 뚜 아우 뚜 됐다 용차 근데 내가 1등인가 봐 아우 신나다 앞에 보고 빠붕 압짝짝짝 아유 여기가 숟가락인데 이렇게 이렇게 어 달리기 선수 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나중에 응 전 어젯밤에 밥을 못먹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요 왜요 아니 지금 달리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일입니까 이따가 달리가면 되죠 뭐 아 지금 밥을 먹는게 중요한건가요 이 선수 안되겠네 어젯밤에 밥을 안먹어가지고 그래요 전 밥 계속 먹을거에요 아 이게 어떻게 된거지 이 베렌구어 선수들 어떻게 된걸까요 여러분 이번 달리기 경기는 선수들이 모두 달릴 의지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번 달리기 경기 우승자는 버렸습니다 뭐에요 이 아저씨 저는 달립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아 뭐에요 짜자자자자자자 아 그 이 아저씨 안돼겠다 이 아저씨는 같이 놀지말자 얘들아 우리만 같으며 놀자 야 이것도 Nilg아봐 thickness 핸드 그것 definitely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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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의 고장wn singing